현진아,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아팠어요? 이게 뭐야? 난 현진이 얼굴 좋아해 이 정도? 현진, 네 얼굴이 빛이라서 난 잘 보여 달이 사라지고 나사는 어디서나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여기 있다고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공룡이 우와 이거 진짜 신박해 공룡이 멸종된 이유가 현진이 미모를 보고 박수를 못 쳐서래 와 이거는 나 현진이 MBTI 뭔지 확실하게 암 IDOL 귀연넘 깨물어버려 현진이 MBTI 그거잖아 CUTE 난 별 보고 싶을 때 황윤진 눈을 봐 별 봤다 현진이 너무 눈부셔서 지금 선글라스 쓰고 보겠다 우리 현진이 린스 안 써 프린스라 현진이가 5개 국어 할 수 있다는데 한국어, 영어, 귀여워, 사랑스러워, 자랑스러워 현진아 난 해왕성이야 널 좋아 해왕성 너무 뜨겁지 않나요? 황윤진이라는 태양 때문에 현진이 안 착한 것 같아 내 마음에 안 착 황윤진 잘생겼어 벽 치다가 옆집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했어 나 진짜 미치겠다 여기 대한민국 3대 마요에 주인이 있는 곳이라던데 참치 마요, 치킨 마요 어디 가지 마요 휴 피곤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돌아다니니깐요 돌아다니니깐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현진은 오늘 렌즈 낀 거야? 마이 보이프렌즈 좀 가만히 계세요 저의 사랑의 화살이 빗나가지 않게 못하겠다 현진아 너는 승마장 가지 마라 현진이 얼굴 보면 말이 안 나오니까 알겠지 대답해줘 현진아 이런 주접은 들어봤어? 기름 중에서 최고는 황현진 올리우 처음 들어봐요 신박했다 현진아 섬 출신이라면서 핸섬 이거 진짜 나 한 500번 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만 여기서 지금 섬이 몇 개의 섬이 있는 거야? 지금 여기 지구 하나 다 채우겠다 여기 있는 섬들만 합해도 현진아 이거 보면 나랑 사귀는 거...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 현진아 롱패딩 대신 너 사진 들고 다녀 심장이 불타올라 불타오르네 세상엔 희극과 비극이 있대 근데 현진이 얼굴 보면 성은이 망극이야 현진이는 물만두야 토끼 닮았다고 인정은 언제 해줘? 고양이 닮았다고 현진이 빵빵떡 닮았죠 현진이 강아지 닮았어 강아지?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아팠어요? 아니요 물에서 착지했어요 바다로 착지했어요 아니 이거 여러분들 그동안 숨기고 있었군요 내가 V 할 때까지 주접 멘트 다 저장해놨다가 이때다 싶어서 막 지금 현진아 주접이 왜 좋은 거야? 제가 재밌어서 생각지도 못한 주접 읽으면 재밌어요